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에요. 오늘은 제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루아쿠아에 왔는데요.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은 베타 전문샵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베타 어항을 하나 세팅했잖아요. 이곳에서 제가 베타를 데려갈 생각이에요. 얼마나 예쁜 베타들이 있을지 기대되시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작다. 단풍이 같은 아이도 있네요. 이 아이 정말 천사 같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웨딩드레스 입은 것 같아요. 와 이 아이도 발색이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자이언트 베타도 있고요. 이렇게 자이언트 베타 전문샵이 진짜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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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전문샵이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베타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수초와 물고기들이 있어요. 퍼플 덤보 구피고요. 덤보라는 이름에 맞게 빅이어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스노우 화이트 구피가 있고요. 정말 뽀얗고 예쁘네요. 금붕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핀도 너무 예뻐요. 천사같아. 카디널 세트라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옆에 볼 라미네지도 있네요. 야생 베타도 있네요. 정말 신기해요. 커다란 용이 있는 수조도 있어요. 안녕. 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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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